그 댓글창은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네요. 아직 마음이 바빠. 사실 세법같지 않아. 세법은 좀 널널해. 널널해. 그래서 댓글창도 읽어주신다고 하는데. 민개공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 보죠. 경제론 들어갔는데. 테마 5의 수요와 공급. 중요하죠. 만약에 다른 분한테 이제 전에 공부했다가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제론이나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까지는 지금 얘기했던 건 2단원의 경제론이 있고 5단원의 투자론, 6단원의 금융론, 마지막 8단원의 감정평가론인데 방금 얘기했던 단원은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에요. 나머지 총론, 우리 방금 했던 총론이나 그 다음에 시장론, 정책론, 개발관리론은 암기해도 괜찮아. 이해를 좀 덜 해도. 그런데 경제론 같은 경우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암기로 해석해야 돼요. 응용해가지고 다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전에 이제 다른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도 물론 그때 다른 선생님 공부해서 이해가 잘 됐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 수업을 다시 덧붙여서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그때 이해가 잘 안 됐다. 잘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못 풀었다. 그러면 다 버리시고 제 방법으로 따라오셔서 잘 오시면 금방 자라게 되실 거니까 자 일단 수요 공급에서 여기에 알파벳 써있네요. D라고 여기도 써있죠. S라고 써있죠. 경제학에서 이제 기호를 얘기할 때 수요를 디멘드에서 T 약자로 표현해요. 앞으로 이제 수요 대신에 T 쓰면 아 수요구나 외워놔야 돼요. 우리가 알파벳, 아니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를 알아야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듯이 이 기호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팩트예요. 외워야 돼. 공급을 서플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S를 쓰는 거예요. 서플라이 공급 S, 디멘드 수요 D라고 이렇게 쓰고 자 수요 공급 보죠. 자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수요는 말이 없어도 유효한 개념이에요. 유효한이란 뜻은 실제 가능한, 가능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수요를 얘기한다.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소비자가 능력을 갖추고 구매하려고 하는 마음을, 마음을 수요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제 능력을 갖췄다는 말을 유효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실제 산 게 아니라 실제 구매한, 구매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그러면 산 거야 안 산 거예요? 아직 안 산 거야. 이걸 사전적, 일을 버리기 전에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딱 나온다면 이건 수요 공급은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사거나 판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판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다가 가장 중요한 얘기고 말이 없어도 능력을 갖춰야 돼. 유효한 개념해야 돼요. 이 수요를 사고자 하는 마음을 양으로 바꿔놓은 것을 수요량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일정 기간 동안 능력을 갖추고 구매하려고 하는 최대의 수량을 이걸 수요량이라고 해요. 최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수요와 수요량을 얘기할 때 중요한 개념은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걸 유효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 있는 천억짜리 빌딩이 있어.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다 있겠지. 그런데 이걸 내가 수요라고, 내가 수요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든지 간에 천억을 마련할 길이 없어.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빌려서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돈도 없는데 사고 싶다고 해서 수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공급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중요한 건 얘예요. 실제 판 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마음이자 양을 얘기할 때 공급, 공급량이라고 얘기해요. 자, 정의는 이렇게 돼 있고 정의에서 중요한 건 사전적 개념이 중요한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요는 살려고 하는 거, 공급은 팔려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법칙이 나오네요. 법칙. 자, 법칙은 예외는 있어요. 사실.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면 수요법칙과 공급법칙 예외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예외가 없어.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법칙이에요. 중요하겠지. 법칙이에요. 수요법칙이 있고 공급법칙이 있어요. 자, 수요법칙, 공급법칙. 예외 없어요.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건데 어떤 건지 보죠. 자, 수요법칙은 어떤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되는 법칙을 얘기해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대. 자,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지. 전체 사는 양이, 사긴 하겠지만 전체 사는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법칙이에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자, 그래서 수요법칙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비싸면 안 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너무 단순하죠. 이걸 가지고 헷갈린 사람이 많아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어렵지 않은데. 우리 경제학 공부하면 이 뒤에 연결돼가지고 또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나오면 사실 어려워해. 뭐가 어렵냐면 A 가격이 비싸졌어요. 비싸졌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비싸면 안 산다.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야. 그런데 중요한 건 반대는 돼요, 안 돼요? 안 사면 비싸죠? 안 사면 싸죠, 비싸죠? 싸져야 돼. 그러니까 반대는 수요법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무조건 수요법칙은 가격부터 출발해서 결과가 수요량까지 끝나는 거에 관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 관계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이 원인이고 결과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죠. 가격이 중요해, 양이 중요해. 우리가 원인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 결과가 중요하지,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 언제나 양이 중요해.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거야. 언제나 경제학에서는 양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이걸 관심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가격은 그냥 원인이야. 그러면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법칙이라고 했어요. 어떤 재화가 비싸졌어. 그럼 무조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수요법칙이야. 싸졌어, 그럼 무조건 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가 비싸졌대, 사과를 안 산다. 볼펜이 싸졌대, 볼펜을 산다.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거예요. 가격만 나오면 무조건 산다, 안 산다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예외 없이 법칙이래. 그럼 결정할 수 있죠? 가격만 나오면 무조건 산다, 안 산다를 결정할 수 있는 법칙을 뭐라고 한다? 수요법칙. 이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법칙 한번 보죠. 공급은 이제 파는 거니까.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의 관계를 공급법칙이라 한대요. 비쌀 때 팔아야 이윤을 많이 남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법칙은 비싸면 판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 가격이 비싸지면 파는 양이 뭐한다? 늘어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싸면 판대. 반대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반대는 공급법칙과 아무 관련이 없어. 많이 팔면 비싸진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지가 않아. 많이 팔면 싸죠, 오히려. 그러니까 수요법칙, 공급법칙은 무조건 일방적인 관계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만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칙이니까 모든 재화에 가격만 제시하면 공급량을 판단할 수 있겠네. A재화가 비싸져서 파는 양은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요. 싸지면 파는 양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공급법칙이라 그래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수요에 대해서 좀 집중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공급도 좀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수요에 대해서 집중을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은 뭐냐? 첫 번째,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의 관계법칙이고 비싸면 안 사는 게 수요법칙.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공급법칙은 비싸면 판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거예요. 그래프를 자, 경제학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세로축은 무조건 가격이에요. 가격을 영어로 프라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P라고 쓸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난 여기에다가 다른 거 쓸 거야 하면 안 돼. 자, 가로축은 Q라고 쓰면서 이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그래서 가격, 프라이스의 약자 P를 쓰고 양, 퀀티의 약자 Q를 쓰는 거예요. 외워놔야 돼. 아까 D 쓰면 수요, S 쓰면 공급, P 쓰면 가격, Q 쓰면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요법칙을 이걸 선으로, 곡선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자, 수요법칙은 뭐다? 비싸면 안 산다. 원인이 뭐 가격, 결과가 뭐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부터 양까지 얘기할 때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라는 건 점을 연결해서 선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 점이 있다고 해보죠. 두 점. 자, 우리가 이제 가격 그래프를 볼 때 여기 있는 내용이 올라가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내려가면 싸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상승했다. 내려가면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좌측, 우측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좌측 가면 감소하는 거고 우측 가면 증가하는 거예요. 얘가 감소, 증가. 자, 물론 얘를 증가, 감소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여기도 커지고 작아지고 여기도 커지고 작아지는 게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가격은 상승하락 얘기하고 양은 증가, 감소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증가, 감소라고 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죠. 우리가 수요법칙은 뭐다? 비싸면 안 산다. 이걸 기호로 표현해보죠.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돼요. 보면 얘가 올라갔어. 그러면 비싸진 거예요? 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야. 올라가면 무조건 비싸진 거예요. 가격이 상승할 때 안 사야 돼. 양이 줄어야죠. 어느 쪽 가야 돼? 좌측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좌측으로 가야 양이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수요법칙을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반대도 해석할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싸졌어. 싸지면 뭐한다? 산다. 오른쪽 가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점의 관계가 이게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싸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싸면 산다. 비싸면 안 산다. 그럼 곡선의 모양이 오른쪽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래서 이 모양은 우하향하는 모양의 곡선을 얘기할 때 이걸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그럼 수요라는 말을 쓰기가 귀찮으면 기호로 뭐라고? D라고 이렇게 쓰면 이건 수요 곡선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래프를 엄청 많이 배울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간 그래프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티넨이 얘기했던 위치지대에서 여기에 지대가 나오고 여기에 수송비가 나왔어요. 자 오른쪽이 내려갔잖아? 내려갔죠? 내려갔잖아요? 똑같이 얘기하면 지대가 높아질 때 수송비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면 커질 때 줄어드는 거잖아요. 무슨 관계야?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있는 관계가 이 두 개가 하나가 커질 때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오른쪽이 내려가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오른쪽이 내려갔다. 그러면 얘와 얘가 무슨 관계?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급 곡선을 그리면 공급 곡선 자 얘가 수요 곡선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 얘가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든다. 수요량이 줄어든다. 반비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공급법칙을 공급법칙을 선으로 표현하면 공급법칙이 뭐예요? 비싸면 판다. 자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어 근데 선생님 여기도 큐고 여기도 큐고 이 수요량인지 공급량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맞아요. 그냥 큐라고 얘기했을 때 양인데 수요를 얘기할 때는 수요량을 얘기하고 공급을 얘기할 때는 얘는 공급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수요니까 큐, 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큐, 디 쓰면 양인데 무슨 양? 수요량 이렇게 쓰는 거고 공급을 얘기할 때는 큐, 에스 이렇게 쓰겠네. 공급량이라고 표현하겠죠. 자 얘는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에 곡선을 그리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비례관계가 돼야 돼. 비싸하면 올라가야죠.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이 뭐해야 돼? 증가해야 돼. 오른쪽 가야 돼. 그래서 양이 증가한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렇게 돼야죠. 얘가 만약에 싸지면 가격이 싸지면 안 판다. 양이 뭐한다? 준다. 이것도 비례관계예요. 같은 방향일 때 비례관계. 자 그러면 공급법칙은 비례관계니까 곡선을 그리면 오른쪽이 어떤 모양?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을 나타낸다. 우상향하는 모양의 곡선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곡선을 그리면 오른쪽이 어떤 거? 내려간 모양이 나와야 돼요. 공급법칙은 비싸면 판다. 비례관계니까 오른쪽이 올라간 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수요법칙, 공급법칙은 뭐부터 출발해야 돼?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정해주는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어. 모든 재화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가격이 나왔어. 비싸졌다, 싸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은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수요량을 얘기할 때 비싸면 무조건 안 산다. 싸면 산다. 공급법칙 얘기하면 가격 나오면 무조건 공급량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비싸면 판다. 싸면 안 판다. 무조건이에요. 가격만 나오면 수요법칙, 공급법칙을 무조건 적용해서 사냐 안 사냐 파냐 안 파냐를 바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법칙이니까 예외 없으니까 자, 어찌 됐거나 자, 수요곡선은 오른쪽 내려간 모양 공급선 오른쪽 올라간 모양 자, 개별 수요함수와 시장 수요함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건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잠깐 설명하면 자, 개별 수요함수는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함수를 개별 수요함수, 개별 수요곡선이라고 하고 시장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개별의 사람들을 모두 합친 걸 시장 수요곡선, 시장 수요함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목표가 목표는 뭐예요? 합격이지 합격을 내면 점수만 맞으면 되는 거죠. 내가 잘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만 명확하면 사실 그 원리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주는 원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만 다음 응용문제나 여러 가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면 원리를 무조건 가르쳐줄 건데 이 원리가 필요 없이 답만 딱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원리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제시해줄 거예요. 그 쉬운 방법만 딱 알고 여러분 적용해서 그냥 문제 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건 때가 되면 제가 틈 날 때 나중에 가르쳐줄 거니까 미리 너무 궁금해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인데 자, 어떤 건지 보죠. 시장수요곡선이란 이라고 나왔고 양을 앞에서 개별수요곡선을 양을 앞에서 시장수요곡선으로 바꾸는 걸 얘기해요. 뭐냐면 이런 거 보죠. A에 A 한 사람의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죠. 자, 그 다음에 B 한 사람의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A꺼의 개별수요곡선 이건 B꺼의 개별수요곡선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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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A, B가 같이 있을 때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한 사람 게 아니라 시장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시장의 수요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거냐면 A가 100원일 때 세로축은 P 가격 가로축은 양이라고 얘기했죠. 얘가 100원일 때 A가 두 개를 샀어. 두 개를 샀대요. A는 100원이면 두 개를 사는 사람이야. 자, B라는 녀석은 100원일 때 100원일 때 여기에 세 개를 사는 사람이야. B라는 사람은 100원이면 난 세 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A, B가 같이 있는 시장에서는 100원일 때 총 몇 개를 살까요? A, B가 같이 있어. 몇 개 사? 다섯 개를 사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다섯 개를 산다. 각각을 이제 가격에 따라서 쭉 하면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시장 수요곡선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와 B를 합쳤어. 시장을 만들었죠. 그럼 합칠 때 가격을 합쳤어? 양을 합쳤어? 양을 합친 거예요. 가격은 100원, 100원 똑같아. 100원일 때 얘가 두 개 사고 얘가 세 개 샀는데 A, B가 같이 있는 시장에는 당연히 다섯 개 사겠지. 그래서 뭘 합친 거예요? 양을 합한 거야. 양을 합한 것이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수직으로 합쳤냐 수평으로 합쳤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은 뭐야?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나타나는 가로선은 뭘 얘기한다? 양이다. 그럼 양을 합했으니까 어떻게 합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합했다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개별 수익으로 합쳐서 개별 수익 곡선을 어떻게 합해서 수평적으로 합해서 시장 수익 곡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함수가 시장 함수로 바뀔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잠깐 제가 표현했는데 예를 보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됐어. 더 완만해진 거 맞아요? 완만해졌어. 이걸 왜 이렇게 됐냐는 건 나중에 차차 가르쳐 줄 거고 이런 거예요. 높이가 정해졌는데 가로로 합치다 보니까 양을 늘리다 보니까 얘가 늘리면 얘가 더 완만해지는 거야. 기울기가. 그래서 시장 함수로 바뀌면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이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탄력성을 배우면 좀 중요해진 얘기가 돼요. 우리가 아직 탄력성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음 순환 때 배울 때 연결시켜 줄 거고 어찌 됐거나 가로로 합쳤어. 가로로. 그럼 양이 많아진 거죠. 가로로 늘어나니까 얘가 더 누워지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계산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개별 함수식이에요. 이런 함수식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등식으로 만드는 건데 P는 가격 Q는 양이죠. QD라고 했으니까 무슨 양? 수요량 이렇게 함수식을 쓰는 게 개별 한 사람의 개별 함수식을 이렇게 쓸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개별 함수를 쓰는 사람이 얘가 만약에 3배가 많아진다고 했을 때 3배가 많아지면 이제 시장 함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질 거냐를 계산을 할 건데 원리는 간단해요. 3배 많아지면 얼마를 곱하냐면 3분의 1을 곱해. 3이 아니에요. 3분의 1이야. 4배 많아지면 4분의 1을 곱하고 5배 많아지면 5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어디에 곱하냐? 이게 양을 변화시킨다고 했죠? Q앞에를 바꿔야 돼요. Q앞을. 그래서 Q앞에 있는 숫자가 Q의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Q앞에 있는 숫자의 3분의 1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간단하죠. 여기잖아 여기. 여기 얼마를 곱한다? 3분의 1.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 1. 그러면 시장 함수는 똑같이 P는 200 마이너스 1QD가 된다가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기까지야. 더 깊은 내용이 안 나와요. 야 근데 왜 그랬는데 이제 궁금하지. 왜 3배만 하셨는데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곱했는데 궁금하지. 궁금해하지 마라고. 나중에 때가 되면 가르쳐 줄 거고 이 원리를 알아야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제가 무조건 가르쳐 줄 건데 딱 여기서 끝나. 이것까지만. 시장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자 개별 수요 함수가 함수가 P는 100 마이너스 얘가 뭐 6Q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게 얘가 3배 많아졌을 때 그러면 시장 수요 함수는 어떻게 변했냐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면 자 3배 많아지니까 얼마를 곱한다 3분의 1을 어디에 Q에 Q에 3분의 1을 곱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딱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Q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예요? 6이지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 2가 되겠네 그럼 시장 함수는 어떻게 바뀐다? P는 100 마이너스 2Q 이렇게 쓰면 얘가 시장 함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지만 나중에 가르쳐주긴 할 거야. 근데 지금은 고민하지 마셔라. 자 일단 첫 번째 개별 함수를 시장 함수로 바꿀 때 합해서 바꾸는데 양을 합하는 거니까 이걸 수평적으로 합했다라고 얘기하고 수평적으로 합치면 기울기가 뭐한다? 완만해진다. 이때 바꾸는 건 n배 많아지면 얼마를 곱한다? n분의 1을 곱한다. 어디에? 어디에? Q에 Q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해. 양이 벌써 9시 35분이 됐어.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자 일단 소개만 시켜줄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5분만 딱 제가 소개시켜주고 다음 주에 이것부터 시작할 텐데 제가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시간 내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자 뭐죠.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경제론에서 처음 문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수요량 변화라고도 해요. 수요량 변화 얘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수요량 변화 수요의 변화 다른 말로 수요 변화라고 해요. 얘가 한 단어예요. 이 두 개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둘 다 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는 과정 둘 다 변하는 과정인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A의 수요량이 변환돼 자 근데 A수량을 변화시키는 게 A가격일 수 있죠. A가격일 수 있어요. A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변했어. 그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양이 관심이 있을까요? 더 있을까? 가격이 관심이 더 있을까? 양이에요. 무조건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는 이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해당 재화라고 해요. 관심 있는 그 재화 해당 재화 자 이때 우리가 자 A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변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변화 과정이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A가격으로부터 A양이 변할 때까지 묶어서 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재화는 뭐? 해당 재화는 관심 있는 그 재화가 A잖아요. 그래서 이걸 A의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자 그런데 A의 수량이 변할 수도 있어요. 꼭 A의 가격에 의해서만 변할까? 그러진 않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어요? 소득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요? A가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보죠. 그럼 소득 늘어나면 사는 양이 어때죠?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인은 지금 A의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예의인에 의해서 얘가 변하게 될 때까지 여기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 과정을 뭐라고 했나?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 변화 수요의 변화 해당 제화는 뭐예요? 양 앞에 있는 이 제화가 관심 있는 그 제화야. 이게 A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져. 이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이 수요곡선 위에서 여기는 점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일이 발생하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는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이렇게 가는 일이 발생해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둘 다 A의 수량이 변하게 될 때까지 과정인데 수요량의 변화를 하거나 수요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묶어서 무슨 변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딱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 그 제화 이 제화는 그냥 제화가 아니야 관심 있는 그 제화죠. 무슨 제화라 그래요. 해당 제화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일까 여러 가지일까 여기에 A가격 이외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출 금리가 변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 예상에 의해서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가격 오를 것 같네 내릴 것 같네 라는 심리에 의해서도 수량이 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B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중요한데 엄청 중요한데 얘의 수량이 변하는 딱 그 재화에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변하게 될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이거 하나 뺀 나머지에 의해서 A의 수량이 변할 때 A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얘는 곡선 이동하는 거고 얘는 곡선 위에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좀 정리하면 다시 보면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때 얘는 해당 재화 관심 있는 그 재화 이게 A 수요량이라면 무슨 재화? A를 얘기하는 거예요. A의 수요량이 변할 때 A의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해당 재화 이게 A의 수요량인데 A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그럼 결과가 얘는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 얘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이제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가격이죠. 그냥 가격이 아니야. 무슨 가격?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이건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가격 예상이나 기대가 나왔어. 이건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이 변할 것 같다라는 심리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다른 재화 가격이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다른 재화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의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수량이 변할 때 이건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해당 재화 가격 자 그럼 예를 들면 한번 보죠. 여기에 쉽게 아파트의 수량이 변했어. 근데 원인이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변했대요. 그러면 요새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돼? 수요량이 변하죠. 뭐해? 뭐해? 재화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난 거다. 어 그러면 얘 관계식으로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까지 끝난 거잖아. 그럼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네. 무슨 법칙?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우리 관계식을 무조건 알 수 있어요. 얘가 비싸졌어. 그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건 무슨 법칙? 수요법칙. 반비례를 얘기해주는 건 수요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죠. 여기에 아파트의 수량이 변했어. 그런데 원인이 여기에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관련이 있으면 돼. 얘하고 얘가 어떤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변했대.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곡선 이동해야 되겠지? 자 해당 재화는 여기 중요해. 오피스텔이 중요할까? 아파트가 중요할까? 가격이 중요해? 양이 중요해? 양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해당 재화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인데 원인이 아파트가 해당 재화죠. 그런데 원인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니까 다른 재화잖아. 다른 재화 가격에서 변하게 될 때는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는 양의 관심이 있어. 경제학은 언제나. 그래서 얘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데 이 양을 변화시킨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 곡선 위에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얘가 해당 재화예요. 양을 변화시키는 재화가 해당 재화인데 원인이 그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 이게 소득이 나오든 이게 금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런 거에 의해서 얘가 변하게 될 때 얘를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라고 하면서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어렵지 않네. 어떤 재화의 양이 변할 때 원인이 하나 아닌 나머지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냐 다른 거냐 결과가 곡선 위에서 움직이냐 곡선이 움직이냐 이 차이 구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만 하면 돼. 이걸 이해할 때 다른 재화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간단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얘가 비싸졌어. 한번 생각해보죠. 비싸졌어. 오피스텔이 그럼 우리는 무조건 가격 나오면 산다 안 산다 결성할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에 사 안 사 무슨 법치 수요법치 오피스텔 비쌌으니까 오피스텔은 안 산대 안 산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안 샀어. 그럼 얘를 살까 안 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얘는 준주택이고 주택이잖아. 내가 살 집이 하나 필요해. 근데 오피스텔을 안 사고 대신 뭘 살 수 있어? 아파트를 살 수 있겠지. 얘를 많이 안 사니까 시장에서는 얘를 많이 사게 됐더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체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가 관련이 있네. 관련이 있네. 이게 무슨 관련이냐.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걸 찾는 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다음 주에 좀 더 연결시켜 주겠지만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르구나. 해당 제와의 양이 변하는데 뭐로부터 출발해서 양까지 끝날 때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더라.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 뭐 가격이라고만 나오면 안 되고 뭐 해당 제와 가격 관심 있는 그 제와의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만 이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열심히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고 이거 이어서 뭐 더 좋아요. 이거 연결해서 다음 주에 경제로를 좀 더 마무리할 거고 경제로는 재밌어요. 이해만 하면 너무 재밌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에 가서 좀 더 복습하시고 음 나도 너무 아쉬운데 자 오늘 수업 정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한 지금 15분니까 한 20분 정도만 우리가 알면 유익하다 알면 도움되는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5분간 쉬었다가 한 20분간만 딱 우리가 라이브로 설명 들으셔도 되고 바쁘신 분은 네 주무셔도 괜찮아 힘드신 분은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아니라 알면 너무 유익한 내용이니까 네 5분간 쉬었다가 한 20분 정도 잠깐 진행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